생활과 윤리 선택한 제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11월 학평의 생활과 윤리 문제를 봤는데 문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전체 학력평가 생활과 윤리 문제에서 어떤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원을 얼마만큼 공부하면 되는지가 딱 한눈에 보이죠 특히나 3단원 사회와 윤리 파트에서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혹은 시민불복종과 같은 핵심적인 문항들이 항상 나옵니다 고마운 건 이번 학력평가에서도 그 고난도 문제를 제대로 보여줘서 아 이걸 내가 대비 잘 해두면 되는구나 라는 사인을 팍팍 줬다는 거 나를 잘 훈련시켜 준 그런 시험인 셈이죠 자 그래서 요 단원에 문제 수도 많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고난도 문항이라는 거예요 빈출도도 당연히 높아요 그래서 가중치를 도야 되는 단어는 제대로 깊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단어는 좀 효율적으로 구성화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고득점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특히나 요렇게 고난도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고난도 주제를 끌고 가는 생활과 윤리를 하드캐리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칸트 선생님하고 롤스 선생님이요 지금 이번 문제만 봐도 두 문제 이상의 한 분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주제에 중요한 사상가가 자신들의 관점들을 쫙 설명해 줘요 그것들에 대해서 초반부터 잘 닦아 둬야만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사상가들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조금만 더 말로 풀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고난도 주제에 관련돼서는 사상가의 사상을 기반한 이론을 기반한 고난도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론의 노벨 상태에서 함부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이걸 어렵다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걸 공략하면 다른 친구들과 내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만드는 지점이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사상가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어떠한 강조점을 이야기하는지를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고요 실제 문항에서 그 사상가의 그 강조점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상가와 비교 분석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선택지를 이루는 중요한 세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적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혼자서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개념 첫 단계부터 핵심적인 사상가의 핵심 주제들의 경우에는 이 틀을 딱 맞춰서 제대로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깊이 있게 하지만 효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상대적으로 첫 번째 말한 것에 비해서는 이론의 영향이 덜한 부분 말하자면 단기간에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생활과 윤리의 어마어마한 매력이에요 그 소재들은요 내용을 이러한 소재들이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그 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잘 구성해요 구조화 시키고요 압축해서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딱 해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점수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나서 1번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야금야금 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은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점수 베이스를 빨리 만들어주고 남들이 잘 못 올라가는 1번을 정확히 알고 있는 누군가의 힘을 얻으면 더 좋겠죠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1번을 야금야금 야금 올려가면서 만점으로 가주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 항상 베이스는 기출문학 우리는 대학 교양 수업도 아니고 아니면 논술 수업 논술 수업 자체도 아니고 수능이라고 하는 딱 객관식이 딱 구성된 그 패턴이 딱 정형화된 그 문제 장면 안에서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와 패턴과 특성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어드바이스를 듣고 그곳에 맞춰서 개념부터 잘 만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저희 반 칠판이에요 오늘 해설 강의 하루 오기 전에 찍었는데요 저희 반 학생들이 여기 D-100일 되던 때부터 하루하루하루하루 찌러가더니 오늘 이 학평을 본 이 날 이 날이 15일 딱 남은 날이에요 이거 보면서 애들하고 야 진짜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떨 것 같냐 이러면서 농담을 했었거든요 딱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현역이죠 수행평가, 기말고사, 생기부 엄청 머리 아프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벅차기는 하지만 1년 뒤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뒤에 내가 좀 더 만족할 수 있으려면 좀 더 담담하고 자신 있는 마음으로 수능장에 갈 수 있으려면 또 대학 합격 소식을 들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춘 내가 되려면 아마도 지금쯤부터 뭔가를 시작해야 돼요 그 시작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누구보다 현명하고 똑똑하게 선택하길 바라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부지런해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꾸준히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얘기를 조금만 덧붙여서 얘기해 보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 기말, 생기부 다 털고 나면 이제 한 달 정도가 더 남았을 거예요 그거 다 털고 나면 이거를 꼭 하세요 선택과목을 결정해요 그 선택과목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듣고 있을 테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학력평가나 수능 문제 기출된 문제들을 보면서 아 이런 유형의 이런 주제의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는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요 당장의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해볼 만하다 혹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서치해 그리고 정보의 과잉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어느 과목에나 킬러 문항은 있고 그 킬러 문항을 경쟁력으로 삼은 선배도 있는가 하면 그 킬러 문항 때문에 나 대학 못 갔다 라고 하는 선배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케바케야 그거에 너무 휘둘리거나 마음 졸여서 제대로 된 현명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쓸리면 어느덧 계약이야 계약하기 전에 결정하고 수능 개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 과목 결정한 다음에 반드시 이번 겨울 방학에 수능 개념을 시작하세요 수능 개념을 시작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보다 조금 부지런히 플러스 꾸준히 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만 하면 잘 안 지켜지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왕관 계획을 꼭 세우고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항상 낭비되던 시간이 있을 거야 그거 찾아서 줄이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하는 연습 조금씩이라도 계속 계속하는 연습 조금씩 늘려 늘려가는 연습을 엉덩이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혹시 그렇게 가다가 내가 조금 엎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을 때 다시 제자리로 오는 연습 다시 돌아오는 연습 그리고 지겹고 내가 또 아는 것 같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담담하게 반복하는 연습 그걸 해준다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1년 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평 보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고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여러분들의 레이스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선택 부지런히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높은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거기 옆에 함께 닮은 동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도 수고했고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